예수님의 성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살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그리는 놀라운 그리는 놀라운 그리는 놀라운 그리는 놀라운 그리는 예주의 주 선하신봉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 zairent 놀라운 그리 놀라운 그리 놀라운 그리 예수의 주 천국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니 놀라운 그리 예수의 주 천하신 봉자 또 영원한 반성 전국의 하나님 견뎌드리며 찬한 그리 새 놀라운 그리 예수의 주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태하사 동룡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어 글라드에게 고날받으사 십자가 욕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 육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의 시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불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나의 길이로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아픈 날이도 내 맘에 끈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드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오 내 친구 되시니 그댈 남도하며 풍성이 받으니 우리의 빛과 길을 주시니 주수할 것 신반도다 귀한 열대 주시느니 예수는 나의 힘이오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의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고하시며 다른 길 가대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오 내 속만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또 전생 얻으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도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힘이오 주 예수 전능하시고 창주주이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재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숙과 부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합시며 성령 중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어 복음과 선교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제는 남북한이 진정한 복음적 평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제사장 나라여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 주신 원단 메시지 오직 여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는 원약의 말씀을 통하여 사천말수문동과 237나라의 복음하에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운계 전 성도가 원리스로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비전 언약적 도전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 예원의 성도들이 믿음의 서미스로서 우리의 예트를 깨고 세트를 갖출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예원계가 세워진 분명한 이유가 생명 살리는 천도와 성귀의 절대적 언약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하여 우리 예원계를 지난 32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본당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예원계가 이 나라 믿음의 중심축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이 원하는 괴로 우리 예원의 성도들이 영적 사령관이여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 성전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예원 성전에 기도의 강 은혜의 강이 넘쳐 흘러 세계를 살리는 237나라 보고마를 이루는 성령의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원의 전 성도들과 산업인들을 축복해 주옵시며 오늘 제 7차 예원 산업인들을 통하여 성경적 투자라는 단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예원 산업인들의 현장에 빛의 경제 보금경제 237경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의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용산과 전문성을 가진 우리 산업인들로 인해서 대표적 시대적 근원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두로 행하시는 이오 하나님 올 한해에도 부유케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예원의 성도들이 믿음의 승부사 현장의 승부사 헌신의 승부사라는 믿음의 말씀에 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경을 이루어 본당 헌당의 주역으로서 써임받는 237섬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보금을 전하는 우리 성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우력을 더해 주옵시고 우리 성기지역마다 많은 불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TCK 다문화가장과 237나라 보금화를 위하여 랩런트와 후대를 살리며 세계 보금화의 증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인 전두자 당회장 정원주 목사님을 사랑하고 인도해 주옵시며 성령 충만과 우력을 더해 주옵시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광을 허락해 주옵시며 가시는 곳곳마다 로마서 16장인들 같은 귀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진 강남 메시지가 은혜스러운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한 주간도 그리스로 중만한 승리의 시간으로 사천 말씀은 눈이 사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가다라빵이 마셨던 주의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시어 영혼권의 치유가 일어나겠으며 전두자의 발걸음마다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시운 성과들을 통하여 올려 퍼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주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흥감의 세력들은 권세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로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약의 정석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로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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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예배시 커버넌 톨 입구에 비치된 헌금 봉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7차 예원 산업인 대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 커버넌 톨에서 성경적 투자라는 주제로 단임 목사님의 특강이 있습니다 창립 32주년 축제 안내입니다 예원 글그림 잔치 프리마켓 야외 카페 미니 콘서트 등 자체로운 행사가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됩니다 사랑의 꾸러미 헌금 안대입니다 사랑의 꾸러미 헌금은 다문화 다민족 237 복마와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의뢰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정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히 새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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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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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시작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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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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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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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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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